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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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 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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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난감하네 전 실소, 병의 실소, 며칠도 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 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실수야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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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 어떤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느니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니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온도끝는 쫌 끝은 방끝 아, 저 놈이 바로 토끼랬다 예, 별주부 어른마리 예, 별주부 어른마리 아이고 두 선생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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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용궁 갑시다 거리엔 사내집니 동촌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와 용궁 가서 후기영화 노릇 시타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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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의 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에 별주부에게 토끼의 간을 와라 허니 이 말들은 별주부만 허기를 난감하네 남의 용왕 우연